네, 노데리 다시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몬스터 Q라는 협찬받은 적 없고요. 네, USB를 4, 6개 물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여행 갈 때 필요할까 봐 이쪽 회사에서 파는 110V 젠더 그리고 서울에서도 한국에서 쓸 수 있는 220V 전원도 있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에 달 수 있는 이런 세나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그 다음에 고프로도 있고요. 핸드폰도 있어요. 여러 가지. 딜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충전기를 많이 물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행 갈 때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제품입니다. 몬스터 Q였습니다.